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 소니 홈페이지에 아 이게 한 3년 만에 제품이 나온 것 같은데 WF-1000XM5 플래그쉽 이어폰이 나왔는데요. 노이즈캔슬이 지원되는 가장 최고급 기종의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버즈도 있고 여러가지 하위 모델의 이어폰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고급 기종의 이어폰으로 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출시 예정으로 지금 티저 영상으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1000XM4를 제가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때 정말 음질이 좋고 노이즈캔슬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어폰이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자체만으로 해도 자체 외부 소음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노이즈캔슬도 잘 되구요. 배터리도 오래가는 편이었습니다. 두가지 색상이 있죠. 블랙 색상이 있고 플래티넘 실버 색상이 있고 근데 깜짝 놀란게 이 가격이 지금 35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WF-1000XM4 모델을 샀을 때 한 20만원대 중후반 가격에서 쿠팡에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359,000원의 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WH-1000XM4 이어 헤드폰을 대체할 수 있는 동급의 품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헤드폰은 정말 마음에 들게 WH-1000XM4하고 WH-1000XM5 상당히 평이 좋구요. 헤드폰의 명성을 이어 가지고 이어폰도 WF-1000XM4 고급 품질을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는 음질을 처리하는 프로세서 반도체 칩셋이 상당히 고성능의 제품이 들어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모델을 1년 넘게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불편한게 이어팁 아랫부분에도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끝부분에 이어팁이 상당히 약해 가지고 오래 쓰다보면 말랑말랑해서 귀가 편한 대신에 이어팁이 잘 찢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면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쭈글쭈글 해지면서 여러 번 이제 귀에 맞추다 보면은 겉면이 좀 찢어지거나 탄력을 잃는 귀에 여러가지 이제 오일 같은 기름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은 여기에 계속 축적이 돼 가지고 이 자체가 조금 더러워지는 오염이 되는 그런 축적이 있는데 뭐 새로 이제 사면은 되지만은 가격도 너무 비싼 데다가 이거 이어팁 한 사이즈가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만원이 넘었던 것 같고 이거 자체가 구매가 잘 안됩니다. 맞는 사이즈가 잘 없고 소니 홈페이지에서도 품절이 되어 가지고 코리아에서 지원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크5 제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8.4mm로 해 가지고 안쪽에 스피커 드라이버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다. 이거 아무래도 음질에 많은 좋은 점을 주겠죠. 하지만 그 눈길이 잘 안가는 부분이 디자인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좋아졌는데 이 이어팁 부분이 좀 어 구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노이즈캔슬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칩셋이 어 마이크 이어폰 하고 마이크가 단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캔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귀 바깥쪽 하고 귀 안쪽 하고 소리를 맞추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게 어 에어팟 프로 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칩셋이 2개가 들어가 있구요. 이게 칩셋이 최신형이 들어갈수록 노이즈캔슬을 여러 번 빈도를 높일 수가 있고 어 고속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결과물을 빨리 딜레이 없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공명을 맞춰 가지고 한번 자동으로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감소 마이크가 여기 따로 있으니까 바람부는 파찰음 같은 것도 없애 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안그래도 좀 컴플레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그리고 더블 스몰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이제 얘기 같은데 저는 이게 한 귀 이어팁 세트가 두 개 정도 페어로 하나씩 더 들어간 게 맞지 않나 그래 가지고 어 사람 귀가 이제 요 3개 중에 4개 중에 하나에 맞춰 질 텐데 그게 좀 손상이 되거나 오래가 되가지고 이제 좀 오염이 된다면은 이 한쪽에 기름 같은 게 축적이 되거든요. 뭐 축적이 됐다 그러면은 여분을 받아 가지고 하나 더 쓸 수 있도록 이게 어 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한 세트씩 더 넣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이거를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구매하는 데가 잘 없더라구요. 그게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359,000원인데 거의 36만원 가격이 되는 거죠. 어 애플의 애플의 제품하고 거의 가격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이즈가 너무 큰데다가 저 형식이 소모품이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본 바로는 마크4 제품이 음질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크4 제품이 나왔을 때 다른 갤럭시 버즈 라든지 또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었는데 나머지 제품들도 지금 어 저 반값 정도의 반값 정도 제품으로 해 가지고 품질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의 그 대체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상당히 조회가 있다든지 고품질의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이어폰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높게 나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될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소니에서 새로 출시될 예정인 WH-WF-1000XM5 새로운 플래그십 이어폰을 한번 리뷰 해봤고요. 랜선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